뭐지. 그거구나 이게. 여러가지 팩을 합친거네요 지금 보니까. 자 돌구신 라칠팩 라그 삼사팩 그다음에 야크 구엠팩이 44.8달러에요. 아 셋 다 걸러야 될 것밖에 없다. 완벽하게 걸러야 할 팩. 땅끝요? 라그는 고증적으로 만들어しまulations.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고증적으로 말하면은 그거는 고증서 부... 아... 고증서 부... 선착돼있어요 다음! 자 여기 전... 안 보이신데요 저... 저... 저거... 안 보이신데요 네... 에이맥스... SDS 안나오나요? 저... 저... 대공포죠? 저거는... 아마부요 이거 에이맥스 분명히 싼다 쌓여는 아... 밥을 쌓여낼 아마부요 조금리 저랑 양쪽으로 각잡아서 들어가보신가요? 에이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육사님 들어가시면 안되요 들어올주라고 하시면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 아닌데 저거 내려간거 저 아니에요 그래요? 내려가실 수 있을까 싶나요? 아이고 저 맞아서요 죽으세요 싫어요 저 왜요? 싫어요 싫어요 안 돼요 왜 이래요 귀여워 오이 죽군죽사 발견 특히 계속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지 계속 말하자면은 상 끝나고 말해드릴게요 나머지 2개 남았는데 저쪽에 대공포 제가 핀찍은게 대공포입니다 그거 말고 마스터 오브 더 러시안 비하스 페인이나 다진래요 저 이제 날개 지금 만들었다 풍력하고 올게 뭐하시죠? 아웃 오브 맨 아웃 오브 맨 지금 대게 지금 대게 아니요 너는 나를 열심히 터맨지만 나는 이제 벗어났어 아니요 타고 입상해 피가님을 잡을 수 있어요 아웃 퐁 아웃 22.08달러 이게 뭐에요? 뭘...어디나 놨건데 앗 그럴거에요 지금 북토 복수말고 그 T342랑 또 하나 뭐라고요? 네? 대인 6이야? 1위 T6살 있잖아요 T342 빼고는 다 볼른데 아이고 이거 둔 시간이 한 대 연료랑 엔진 맞춰놨어요 지금은 육사이에요 육사 여기는 한 550까지 될거에요 이만 점령지 안에 육사님 점령지 안에 점령지 안에 점령지 안에 엔진 박살해놨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거랑 수발배랑 똑같아요 하부 놓으시면 가능할건데 에피커스는 불금리 안돼요 불금리 아니 불금리 플렉이면 안돼요 수박스 해야죠 내가 아... 하겠다 라베니 그냥 뒤로 쭉 빼세요 뒤로 쭉 빼세요 뒤로 쭉 빼세요 저 친구 님 봤어요 님이 체중 아니까 현과 엔진 수리만 하면 달려올거에요 막 뒤로 쭉 빼세요 그냥 비시면 안되는데 내가 엘비 투선 왼쪽 아래로 빼세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로 아니 수발배 창립해봤습니다 지루팔 소리 더 잘 보여요 수발배 창립할 때 예예 플랩 펴고기 잘하는데 아 그래요 저 600대 창립해가지고 라베니 그리고 왼쪽 위에는 이제 수빈이 올거에요 마크3 왜 왜 저한테 희견을 남기시고 라베니 빨리 그러니까 왼쪽 아래 도랑으로 떨어져서 빨리 저쪽 빠져나가야돼요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으어엏 터진다 퀼프니 정해져 야 이봐 니가 아싸 흐윽 쩔어 있군 아이고야 치프틴 A 왼쪽에 A 왼쪽에 아이고야 힘들어 나 아니요 그냥 마킹 찍을게요 어디있죠? 그러니까 A 누가 죽은 거예요? A 근처에 있을 적 확실하게 그러니까 잡으러 올 거예요 이 라벤님을 먹기 위해서 뭐가 뭐야 더블 탔어요. 몰라요? 이거 기저귀여! 나이스 땐 안 해주면 거에요. 나이스! 아니요. 강이 안 됐죠. 저 지금 엄청 힘들게 했어요. 방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바로 아래. 아베니 거기 숨어 계시면 됩니다. 어 나 잠깐만! 어! 큰일났어요! 포진 고장났어요! 아니요. 고쳐요 고쳐요. 아니 진짜 불포진이 아니야. 그 십이 아래에 박혔어. 이 새깍이야. 아 괜찮아요. 좀만 비비면 되잖아요. 됐 됐 됐 됐 됐. 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저거.. 전 기저귀였거든요. 빨리 저한테 전하세요. 저는 저를 한 번 하는게 아니라 저를 두 번 하기 때문에 하하 네 알겠습니다. 와 라베님 개쩔었다. 매일 묶어져서 대단해. 묶어오세요. 묶어오세요. 묶어오세요.